2-3-2-3-2-1 4-4-5-6-3-2-2-1 5, 4-5-0-1 4, 내려! 3, 4-4-4-5-0-1 화이팅! 화이팅! 아 별로야 이거 인정해놓고 해놨어 아까 실수했다 일단 인절을 해놓을게요 마음에 들지마 화이팅!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이요 생일 축하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아! 뭐죠? 뭐지? 뭐지? 정답 해주세요? 정답! 킹스맨! 화이팅! 화이팅! 네가 눈 맞춰주면 난 붓끓 네가 말 걸어주면 난 심쿵 이런 내 맘을 넌 알아줄까 주지 않아도 좋아해 화이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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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넌 이렇게 잘해 너무 잘하셔 프리스 세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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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우리 카메라에 손 앞에 달려볼까? 저는 혼자 하라고? 같이 해야 돼 지금 잘하는 걸 먹어서 무섭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잘하는 걸 다 먹어야 돼 화이팅! 이제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제이크도 한번 들어볼까요? 다들 주목해주세요 원래 다? 아니요 손으로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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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사람은 메이크업을 해야 화이팅! 다 넣어뒀어 다른 사람인데?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야 나 어디 다른 사람들도 화이팅! 화이팅! 렌즈도 파란색 같긴 한데 갈색으로 보이네 응 자 연습 한 번만 해볼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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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는 웃고 있는데? 눈은 웃고 있는데? 요리가 없다 진짜 힘들다 아니 이게 사실 옷이랑 분위기가 싹 다 제안이 좀 잘 나올 수 있대 그냥 쪼끄러워 일단 이렇게 가셔도 돼요 웃기도 하면서 화면이 있는지 또 다른 나 또 다른 내용이야 진짜 생각났어 화이팅! 노래라도 부를까? 남심하잖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베이비 레츠 고! 남심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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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심하다가 남심하다가 귀엽다 머리가 무슨 살짝 안 씻은 개천명인데? 뭔 소리야 화이팅! 너 둘 다 다녀? 야! 아 또 미안해 미안해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화이팅!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둘째 날입니다 누구고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솔직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뵐게요 화이팅! 얘 앉아 못하게 아 어떡해 화이팅! 이.. 이거 케이크는 먹고 싶겠다 진짜 아 안돼 잘생각해 화이팅! 꼭 성공할 거예요 울리는 건 좀 그렇고 놀라게 하긴 놀라게 하긴 놀라게 하긴 왜냐면 저번에 희승이 형 할 때 너무 못했어 제이크 형은 그런 걸로 안 울어요 아니 놀려요 일단 아 저의 계획 1단계 일단 오늘 촬영 너무 잘 못한 것 같고 이렇게 계속 할 거면은 더 이상의 피드백은 주지 않겠다 제가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제가 제이크 형한테 어떤 말 할 거냐면 형 때문에 저거 너무 혼났잖아요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외면해 외면하면 물론 혼자 남겠죠 이제 가고 나서 우리께 이제 케이크 들고 해가지고 딱 그 문을 열면서 세이츠 갑니다 그러면은 완전 깜짝 놀라겠죠 이건 진짜 100% 성공 이건 진짜 100% 성공 안 되면 이걸 계획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화이팅! 시작! 진짜 너무 오버 액션이네 이거야? 오 limited ㅎㅎ 아이 그냥 나 되겟는다 으아 tasked Him 을 나 오늘따라 이렇게 헹긴 거 아니야? 이 옷이 너무 기네요 화이팅! 안aspberry 마디로 messedLED 운동회 terrified 나도 어떡해 운 그렇게 사람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법이지 화이팅! 눈 한번 볼게요 애교살이 이렇게 뻣뻣네 아 제가 에피소드 한 날라 애교살에서 생각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애교살이 너무 많아서 웃으면 눈이 안 보였어요 입술이 많이 나왔네요 기분인 것 같아? 입술에도 빛이 나요 아직 원 투 커넥 봉인호입니다 봉인호입니다 봉인호 촬영하는 상태로 дости러지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이 계실수 하는 상태로 뵙고기를 응원해 생각해보는데 진정하게